해조류 아니에요? 숯불 해조류를 먹으려고 해요. 숯불 해조류? 이 벽돌을 네모나게 싸면 돼. 동그랗게 뭐 취향에 따라 동그랗게 싸면 돼. 아, 야, 이건 무슨 일이에요, 이게. 뭐 하려고 하시는 거지? 일단 그러면 저희가 갖다 놓을 테니까 누나 사주세요. 야, 이거 진짜 벽돌이네, 이거. 여기서 치료폼 아니었어요? 명한 씨도 귀엽다, 여기 나올 때. 아니, 싫어 싫어하면서 다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어요. 저 동네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렇지, 도망갈 데가 없어. 아니, 요즘 뭐 이런 거 안 해도 숯불 하기 딱 좋게. 이게 뭐든 우리 손으로 해야 벽돌 한 장 한 장에 그럼 우리 추억이 하나하나 쌓이는 거야. 너네 그거 알아야 돼. 저 또 계속 반복해서 해야 되는 거야? 거기 한 100장 있거든? 100장! 100장이면. 형, 여기서 받아, 형, 차라리 그냥. 그래, 그래. 아, 그래, 이게 낫다. 역시 멀리 써야 돼. 와, 저걸 직접 다 일일이 이렇게 쌓아서. 대단하신 거. 아,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누가 해준 건지 알겠잖아. 빨리 우리 했어, 이거. 그냥 우리가 하루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한 3박 4일 찍으면. 3박 4일 정도? 2박 3일 정도? 아니, 결혼 안 했나? 결혼? 아니, 왜 그러는 거야? 야, 누나. 야, 기아님 이렇게 누나 잘한다. 괜찮다, 그렇지? 우물인데, 우물? 아니, 이걸 왜 싸는 거야? 이게 이유가 있어요. 뭘까? 잠깐만. 이거 벗어야겠는데? 어. 누나 지금 진짜 좋거든. 야, 나는 아직 괜찮아. 아니, 이거 괜히 입었네. 아, 더워, 더워. 벗으면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냥 벗을 걸지. 벗으면 오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아니, 그 계속 입고 있어, 그. 야, 더워, 더워. 나 그리고 삽질 잘 못 해요, 너. 왜? 고의이야. 고의이야. 세용 씨 잘하겠지? 주세요. 어, 한 장. 천천히 한다. 저녁이야? 저녁이야? 너, 저녁이야? 아니, 고의. 공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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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뭐 누나, 나나. 아니, 형이랑 나 이거 가지고 푸면 되겠다, 돌고. 그래, 그거 붙잡았잖아. 그냥 사람은 모르고 있어야 돼. 이거 배고 와. 하나, 둘, 셋. 자, 공익. 공익이요. 공익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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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소나무 심고 이런 거 아니지? 소나무 심는 거죠? 이렇게 딱, 딱. 소나무 심고. 예쁘다. 소나무 심어도 해. 그러면 이제 다 됐나? 어느 정도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이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장갑! 도끼 들자. 도끼 들자. 도끼 들자. 완전. 그런데 이걸 어떻게. 와, 저 나무 무겁대요. 엄청 큰데? 이걸 쪼갠다고? 잘 안 쪼개지는데? 진짜 안 쪼개져,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이거해서 이거 짜야 돼. 이건 전기톱으로 있어야 될 것 같아. 저게 돼요? 진짜? 나이스. 펜스 하는 이유를 알겠어요. 오, 됐어. 야, 박. 됐어. 본인도 놀란 거예요. 본인도 놀라서 재미를 붙었어. 내가 되는 줄 몰랐는데? 발 조심, 머리 조심. 조심. 훨씬 더 잘 됐다. 아, 멋있어. 쉽지 않네.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쪽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기술이 있어야 하던데? 저거 안 짜서 손 아파. 아니, 나름 헬스 하시는 분이거든요. 어깨 아파요. 장안이겠지만, 치열이가 뽑기를 잘했어요. 아니, 꿈쩍을 안 하는데요? 어머, 들어가지를 않아? 박히지를 않는데? 나무 씹는 거 같아. 형, 박히고 있는 거 같은데? 뭣질 같은데, 뭣질? 점점 들어간다, 야. 아니, 지금. 네가 저기 이 빨이 좋았다, 네가. 네가 만약에 이거 한 번에 하면 내가 인증할게. 지금 쪼금 쪼개놨는데. 지금 쪼금 쪼개놨는데. 시열이가 저거 깨면 제대로지. 이걸 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자, 이제 내가 갈게. 앞에 거 날아갔다. 앞에 거 날아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나, 내가 해볼게. 나, 내가 해볼게. 나, 내가 해볼게. 나, 내가 해볼게. 앞에 다 날리고. 조심히 다 나와. 이런 거 잘 채가야죠.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갈라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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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한 방에, 한 방에. 이효리가 제일 잘한다, 얘는. 예능인이에요. 주워먹어야죠. 나, 저희 가지고 올게.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 하고 있어. 내가 왜 말을 잃으셨어. 아니, 장장 한두 개 패면. 기력이 쭉 빠지들죠. 다 이유가 있어요. 배고프게 만든 거죠. 배고프게. 배고프게 만드시려고. 네. 오늘의. 뭔데? 숯불의 주인공. 은메달. 은메달? 은메달? 갈치 아니야? 갈치야. 갈치. 갈치. 아니, 이게 해조류가 아니잖아. 이거는 그냥. 어류와 해조류에 만나. 내가 가지고 올게. 진짜 모르겠다. 진짜 신기하다. 뭘 가져오시려고 그러지? 기대돼요. 큰 양쟁인데? 아이, 또 뭐야. 아휴, 또 많이 더 했네. 뭐예요? 미역. 미역을 저렇게 많이 하신다고요? 갈치 미역 마리. 호롱구이 있잖아요. 낙지 호롱구이처럼. 말아서 이렇게. 갈치 미역 호롱구이를 만들었어. 해체해야 돼. 해체? 어, 이거. 대박이야. 대박이야. 여기가 비린내가 나거든. 이 날개가. 어? 여기를 잘라줘. 잘라주고. 뼈. 했다. 너무 써. 이렇게 내가 분리를. 뼈. 이렇게 싹. 달라가지고. 근데 이거 갈치 분리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 충격적인데 모양이.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이렇게 해서 미역 있지, 미역. 미역. 아, 미역하고 같이 마라? 네네. 얘를 여기 머리에다가. 말아. 갈치는. 아, 갈치요. 갈치는. 역지근이다. 아, 매력있어. 아, 물 부는구나. 어떻게 꽂지? 거기 꽂으라고. 그게 꽂으라고 흙을 넣은 거야. 일부러. 근데 이게. 비주얼 이거 대박이다 이거. 그러니까 갈치 숯불구이. 아, 저렇게. 시열이도 이거 해봐. 아, 저거 괜찮아요. 어, 그래. 이거 잘못. 아우, 야, 입 벌린다. 아유, 많이 입어봐. 아유. 야, 근데 이거 머리 를 살려야 되니? 근데 나 갈치인 줄 알지. 이게 그냥 말려 있으면. 아유. 아유, 왜 뭐 몰라요. 뱀장 등장한지. 아유, 누가 봐도 갈친데. 아니, 우리가 만약 임진완 할 때. 화살통. 임진완 할 때. 왠지 임진완 할 때. 우리 있잖아. 행주 사서 뭐 이런 거 지키는 거. 남아서서 지키려고 뭐 이런. 뭐 이런. 무기 같아, 무기. 오리지난. 호롱구이. 호롱구이 좋죠. 두 개를. 이거 이제 호롱구이는 했어요. 미역하고 같이 말아가지고. 미역 낙지 호롱구이. 거기다 기둥에다가 잘 세워놔. 야, 약간 원시 시대 느낌이다, 진짜. 살기 위해서. 그래, 그래, 그래. 다 익었어요, 이거.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저대로 이렇게? 궁금하다. 맛이 어때요?